여기서 잠깐 막간 퀴즈 나갑니다. 우리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는 패션 유행이 아주 뚜렷한 특징 하면 아까 이쁘 나오셨던 미니스커트였죠.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 미니스커트를 처음으로 선보인 여성은 누구일까요? 리정!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리정씨 누굴까요? 윤복희 그러면 리정씨가 맞추셨는데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면 리정씨 만약에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짠짠짠짠 혼자 나오기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생각하면 그 얼마나 정다웠던가 나 혼자서 길을 가면 눈앞을 가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나는 너를 잡지 못했네 생각하면 그 얼마나 행복했던가 나 혼자서 길을 가면 눈앞을 가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가는 너를 잡지 못했네 가는 너를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흘러내리네 짠짠짠 혼자 나오기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생각하면 그 얼마나 정다웠던가 나 혼자서 길을 가면 눈앞을 가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나는 너를 잡지 못했네 나는 너를 잡지 못했네 예이 잘한다 예이 오우 멋지겠다 감사합니다.